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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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영상을 보면서 많이 집에서 따라하기도 하고 연습도 있고 류성수씨씨가 비뽈 출신이세요 그래서 춤을 잘 춰요. 워낙에 또 그 장면을 볼 수 있나요? 네? 그 장면을 볼 수 있나요? 근데 이제 연세가 40대셔서 풍차 돌리기는 안 되고요 김희선 씨 제 순서거든요 잠시 조용히 좀 계셔주세요 그래서 강동탁이라는 역할 자체가 정말 진짜 팔색조처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라서 너무 좋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